가수로 한일과왕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의 딸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유창한 한국말과 그리고 멋진 노래 실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곳 의령이 굉장히 풍격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플레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가수입니다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입니다 박수를 할게요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눈썹을 담아 붙여서 믿었던 그 사람 사랑의 낙서만 남기고 떠나가네 그래도 사랑은 이렇게도 괴로운 춤을 왜 몰랐을까 빛나긴 눈 안을 잊혀줄 수 없어서 울면서 후회하네 한 번만 스쳐서 떠나가네 그날을 잃어버리세요 잠시만 더 멀어지더니 내가 미워서 울면서 후회하네 상처만 남기고 날릴 수 없어서 울면서 후회하네 상처만 남기고 날릴 수 없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신반문화축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비 오는데도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디 한 번 드리고 싶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고 비 아직도 오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도 아마 신반문화축제에 오려고 열심히 땅끝으로 달려왔습니다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제가 오늘 세 곡 정도 준비했는데요. 바로 다음 곡은 우리 관객분들 중에 어머님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바로 송가인씨의 엄마 아리랑 틀어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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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여고 있는 눈에 오신다 내 눈에 오신다 내 눈에 오신다 잘 앞을 살짝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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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생각해 어 jeszcze 어 Ren지 숨을 수여 어 어머 Easy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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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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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머니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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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아